바삭바삭 화장실 느낌이네 화장실 느낌이야 잘하면 여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거 화장실 한 500... 이거 한번 해보자 뭐야? 지나갔었는데 없네? 잠깐 봐봐 만약에.. 잠깐만 뭐야 이거 잘 타지도 않은 거네 잘 안타버려 큰일 바보라고? 아구야 자 우선 한 대 보라 재켜봐라 한번 어 자 내가 이 똥통에서 바로 쭉 나와갖고 그.. 이거 바로 볼 수 있게끔 여기다 이렇게 대줄게 똥통에 바로 뚝배기만 내면 돼 이게 이름 뭐라 했죠? 이거 이거 어두워 어두워? 우와 야 이거 부족하게 태워져 계속 있냐 지금 어 봐봐 부족하게 태웠는데 아.. EMF 측정이라고 이게 오케이 오케이 아.. 안 감아야겠네 와.. 이거 좀 더 다시 와볼까? 이케아 개운기 미쳤다 여기 진짜 진짜 똑깡이구입니다 똑깡이구 여기 창문이 앞쪽으로 뜯겨나 나한테 뭐 똥 묻었나 똥파리 소리가 지금 안 없어지네 계속 나네 근처에 있지라? 근처에 있죠? 남자인거 같은데? 얘기 좀 해 봐요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? 안 열어지네 열어지나 말아야 돼 오 우선 이걸로 봐야 돼 보고 아 죄송합니다 와 갑자기 흙은거 나오겠다 깜짝놀랬어 와 진짜 놀랬다 방금 문을 열어줄 열열수가 없어 안 열어 아 못 박아놨구나 못 박아놨어 못 박아놨어 아 열심히 가 아 이게 열었다 나는 가깝다 가깝게 있다고? 어? 잠깐만요 그 심리사탕 그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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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있다놓도록 이거 만져야만 빠따까따단다 만져 수빈아 저 빗은 뭐지? 그녀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? 그녀? 설마 나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야? 오해하지 마라 난 갭니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너? 밟습니다 밟다고? 아니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내려줘 어? 지금 안에 있거든 뭐야 얘기해봐 밟다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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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오! 막춰버리겠다 얘기해봐 저쪽으로 지나갔었거든 저쪽으로 첫번째 방에 있냐? 저쪽으로 지나갔어 그래가 내가 비친 거였어 저기를 좀 장난 그만하고 좀 나와볼 수 없냐? 만지는 건 안 만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작동이 잘 되는데 아까 복도에서 검은 거 움직였다고? 어? 너무 틀린 거예요? 와 나 진짜 박살 나 미쳐버렸다 나 뭐 하고 있었는데 튀어나왔는데 어? 나 뭐 하고 있을 때 튀어나왔었어 나 뭐 하고 있었는데 튀어나왔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